하나 둘 셋 아 흔들렸다 미안해 아 잘해 하나 둘 셋 안 흔들렸다 열 시 끝 끝 끝 아르바이트 써도 돼요? 네 아르바이트 설카 여러 장 찍어놓을 테니까 예쁜 걸로 써주세요 네 얼추 다 예쁜 게 다 나온 것 같아 찍어줄까요? 너무 색감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해줘 네가 날 느낄 수 있게 나를 불러줘 기억해줘 내가 잘 영원할 수 있게 나를 불러줘 나를 불러줘 사랑하는 게 내가 잘 사랑하는 게 나를 불러와 그 맛은 나를 불러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